와 아우 어 걸렸는데 도시 어떻게 가죠 여기서? 으악 어 가위바벅 와 형 바로 반팔로 가요 또? 여기 하면 더워가지고 왜 세상스럽게 돼 반성해야 돼 아 있어 봐 스톱 아이고 오 씨 뛰세요 오 오 좋아 좋아 왜 안타는데 오 오 안타쳐 안타쳐 그게 아니고 야 경련아 이거 들어올 때 우리는 반이업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거든 어 그러면 안타쳐 짬바리형은 반역으로 들어오잖아 나는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앞바퀴만 낮추면 괜찮아 그러면 쉽게 들어와 봤죠? 나 이거 못 봤어 뭐 요리했었나보네 아 여기 있어? 나 뒤로 있었어 나 직장해 갈라와 직장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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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쉽다 오우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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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무기 갭점프를 많이 만들었어 와우 힘들어 죽겠네 아주야 이제 쌈부 두개 성공했어요 아 그래? 잘했어 언제나 탈지 모르니까 준비를 못하니까 오다보면 갑자기 뭐가 나와 오우 아 와 날씨가 좋다고 날씨가 당연히 찍어 있어야 되니까 남쪽에서 좀 떨어지긴 한다고 네 오우와 오우시 오우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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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AX 왕쥬 워호우 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 오? 우와 아 오시 오시 아 오시 오시 와 오시 와 내가 클립 2번 찼다가 2번 다 갈빙 부러져갖고 아 아 아 평을 바꿨죠. 오 클리즈 한번 털리면 또 이게 자빠질 때 안풀려 작년에 바람을 그려줬어 다 내려놔 밑에 내려가고 뱅크 도는데 뱅크 터진거야 터지고 나라와 너무 이를 터놨어 아니 거기가 뱅크가 아닌데 그때도 한 10월 말에 왔거든요 나가봐 이거 많은데 손에 이렇게 밟고 돌아가는데 팍 터져버리더라구 아 어필이죠? 어필 아 괜히 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여보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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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